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캔버스팩 중에서 정말 견고하고 내구성 대만이에요. 수납력도 너무 좋고 안쪽에 내부 수납 공간도 정말 다 쪼개져서 엄청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. 이 안쪽에 크게 지퍼 디테일이 하나 더 있고요. 똑딱이로 담아주면 물건이 새어 나올 틈이 없으면 돼요. 이렇게 딱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. 그리고 훈련하는 이렇게 가방끈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똑딱이로 고정해줄 수 있는 디테일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보일러 온 거예요. 로라 니트. 진짜 여기에 맞아도 돼요. 이렇게 힌트에다가 이렇게만 들어서도 몰라.